환율! 트레저! 안녕하세요, 트레저입니다! 네, 텐아시아에서 베스트 아티스트인 말레이시아라는 이렇게 특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! 네, 작년 아시아 투어에서 말레이시아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함성과 열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. 팬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상이라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올해 저희 트레저가 두 번째 아시아 투어를 같이 하는데요. 이번에도 말레이시아로 가게 됐습니다! 레스트! 네, 여러분을 향한 애정을 가득 담아서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! 네, 트레저 메이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지금까지 트레저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